안녕하세요 머리하는 흉이입니다. 머리 하나로 모아줄게요. 모아서 손으로 빗질 해주시면 되고요. 머리 엉키지 않게 천천히 손으로 빗질 해주시면 돼요. 머리 끈으로 묶어주시면 돼요. 머리 묶어주면서 반만 빼주시면 돼요. 반만 빼주는 크기 너무 크지 않게 빼주시면 되고요. 남은 머리 길다면 전체 한바퀴나 두바퀴 돌려서 머리끈 사이에 그대로 느슨하지 않게 최대한 가까이 잡아서 다시 이렇게 반만 빼주시면 돼요. 너무 늘어진 느낌보다 아니고 저는 약간 짱짱한 느낌이 좋아서 너무 크지 않게는 빼줬어요. 남은 머리 자연스럽게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리끈 사이에 모양 더 만들어주셔도 돼요. 아니면 실핀으로 고정해서 남은 머리는 모양 더 만들어주셔도 돼요. 오늘 헤어도 예쁘게 묶어보세요.